이제는 하루 만에 오는 날 모두 오는 날 마론이! 마론이! 야! 너가 이 집을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와봤다 내가 먼저 와봤어 둘째 내가 먼저 와봤어 내가 먼저 와봤어 착하지? 코 벗어 그렇지! 아이치하게! 아이치하게 짜잔 문혁이가 묵사발을 줬어요. 숙성회도 시켜줬어요. 이건 제가 사왔어요. 여기는 마로니. 마로니 물 먹어. 아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아이씨. 샀죠? 묵사발. 맛있어. 우디 양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신 분들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디 진짜 잘 닦아요. 우디 꾸준히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완전 정착한 거는 이 칫솔입니다. 젠틀몬스터. 정글몬스터. 정글. 정글몬스터. 죄송해요. 정글몬스터 덴티소프트 스몰. 이렇게 생긴 조그만 칫솔이고요. 지금 이게 벌어졌어요. 많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죠. 바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송이 와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칫솔로 요것도 써봤어요. 큐라덴. 큐라덴도 써봤는데 이게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조그맣게 치석을 조지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우디가 그렇게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체감상. 얘를 닦아주면은. 얘는 좀 싫어. 불편에 아파하고 말하는 게 느껴져요. 아무리 살살 해도. 근데 얘는 좀 그러진 않거든요. 다른 고양이들은 막 6초 컷, 10초 컷. 겨우겨우 한다고 하는데 우디야. 30초 1분도 잘 버텨줍니다. 얌전하게 잘 하고. 지금 3개 묶음으로 지금 또 도착을 했고요. 이것만 계속 쓰고 있어요. 이게 벌어지면 바꾸고 벌어지면 바꾸고. 그리고 치약은 그냥 동물병원에서 파는 것도 써보고. 오라틴도 써보고. 그리고 이 스토모엑트 배우. 모넷 때문에 산 거긴 한데. 이게 효소 치약이라고 시그니처 바이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썼었는데. 릴라 러브스테이시라고. 이 치약이 치석질거에 효과를 봤다고. 이제 고양이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 정보를 주워들어가지고. 한번 사 봤습니다. 이거 이번에 온 거라서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완전 쎄가요 지금 이렇게. 어떤 제형인지. 이건 이따가 이 닦을 때 열면 되겠고. 우디는 지금 습식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습식을 먹으면은. 이제 까득까득 뭔가를 씹지 않으니까. 치석관리를 훨씬 더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순식간에 치석 쌓이기 좋거든요. 그래서 정글몬스터랑 릴라 러브스테이 조합으로. 한번 당분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치맨이 그러고 싶어요. compelling. 설명 curt esc23210108101091101080142010720101010730 кстати. 守 그리고 욕구에 있는 강아지 오디야 엄마 오늘 소리 듣고 내려왔어 진짜 간 것 같아 케익이 엎어져있네? 되게 조심해서 들고 왔는데 이렇게 쉽게 엎어져도 됩니까, 케익이? 이게 TWG랑 콜라보를 한 거거든요, 블랙티랑. 근데 제가 TWG 1837 블랙티, 그 딸기홍차를 진짜 좋아해서 한 번 도전해봤습니다. 도전. 이거 그냥 막 살구잼, 복숭아잼 약간 이런 느낌인데, 황도? 홍차 맛은 별로 안 나고, 이 주황색 부분 있죠? 이거 맛이 제일 강해요, 완전. 이 맛이 너무 강렬해요.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예상한, 약간 생각했던, 기대했던 맛이 아닌데? 기대했던 느낌이 아니다. 복숭아잼 맛이다. 잠시 광고 타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브랜드에서 보내주셔서 써본 샴푸가 너무 좋아서 이게 원래 잘 모르는 브랜드였는데, 써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엠 샴푸라는 브랜드인데, 이게 신세기 인터내셔널에서 만든 브랜드거든요. 라인이 샴푸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저는 이거 샴푸만 딱 써봤어요. 제가 이거를 왜 좋다고 하냐면은, 일단 너무너무 부드러워요. 샴푸인데. 샴푸를 할 때 머리카락이 뻣뻣하면 감을 때 힘도 되게 많이 들고, 무엇보다 이렇게 손가락에 자꾸 엉켜가지고, 걸리고, 빡빡하게 뭉쳐서 뽑혀 나오고, 이후에 린스나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다른 샴푸에 비해서 진짜, 진짜 부드러워요. 샴푸를 하면서 머리카락 끝까지 손가락이 이렇게 빠져요. 쓱쓱. 그래서 머리카락 당기고 뽑히고 이런 게 상대적으로 진짜 없어요. 다 헹구고 나서도 안 뭉치고 찰랑찰랑해가지고 너무 편해요. 이게 약산성 샴푸라서 더 그런데, 이 약산성 샴푸가 두피 자극도 적고, 모발에 염색이나 매직 같은 시술을 쓸 때 있죠. 그런 거 한 직후에는 한동안 이런 약산성 샴푸를 좀 써줘야 이게 유지가 잘 되거든요. 샵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저저번 달에 이제 염색을 하고 나서, 그 헤어샵 자체 브랜드 있죠. 그 샵에서 파는 약산성 샴푸를 저도 샀어요. 그 한동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약산성 샴푸가 세정력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샵에서 샀던 그 약산성 샴푸를 썼을 때, 머리를 하루만 안 감아도 미묘하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다가 쓰다가 결국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이만큼 남았는데 다 못 썼어요, 끝까지. 근데 얘도 약산성 샴푸인데, 얘는 안 그래요. 신기하게 이제 유지력이나 세정력 이런 게 그냥 일반 샴푸랑 거의 다를 게 없고, 개인적으로 좀 너무 빨리 떡진다거나 냄새가 난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함은 이 제품 쓰면서 전혀 없었어요. 또 이거는 이브 비건 인증도 받은 비건 제품이고요. 향은 은은한 무화과 향이 나는데, 요 N1 이게 이제 무화과 향이거든요. 요 향도 너무 강하지 않고 완전 데일리로 쓰기 좋은 은은한 향이라서 요 향도 되게 만족 포인트. 지금은 제가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한창 머리 좀 숭숭 빠질 때,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한동안 탈모, 두피케어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제품 광고 제안이 여러 개 왔었어요. 근데 딱히 제가 막 효과를 보거나, 사용감이 되게 만족스러웠다거나 하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거는 진짜 만족했어요. 얘로 샴푸를 하고 나면 머리 빠지는 양이 확실히 적어요. 안 빠져도 될 머리들이 샴푸 과정에서 되게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요걸로 머리를 감으면 최소한 안 빠져도 될 머리카락들은 안 빠져요. 아 그리고 요거 쓰면서 비듬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생긴 적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올리브영에 입점된 지 지금 반년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샴푸 50ml짜리를 더 드리는 기획세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가격도 25%나 더 할인이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시는 거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요. 또 제가 총 20분께 요 N1 샴푸 선물해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이벤트 꼭 참여해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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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머니야, 우디가 열빙어 이거 안 먹었거든. 너 먹을래? 엄마가 손을 희생하고 어겨줄게. 비누로 닦으면 되지, 그치? 어머니야, 이가 없어서. 잘 먹네? 어머니야, 이가 좀 커서. 엄마가 먹여줄게. 엄마가. 아, 따가워. 야, 얘 뼈가 너무 날카롭다. 오늘 이빨보다 더 아프네. 엄마 찔렸어. 이거 우리 머리를 먹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야. 야, 진짜 아프다. 오지마. 오지마. 엄마 줄게. 엄마 줄게. 엄마 줄게. 아우, 맛있어. 엄마 준다고. 엄마가 준다고. 엄마가 준다고. 잠깐만, 이거 너무 딱딱해. 너 이도 없잖아. 알겠어. 아휴. 아우, 급해. 아우, 마음 급해. 아유, 조급해. 아유, 조급해. 아유, 조급해. 잠깐, 얘 너무 딱딱해. 아, 저번에 뭐냐. 저번에 우디 줬을 때 되게 말랑말랑하고 기름이 많았거든? 근데 오늘 거 왜 이러지? 응? 조급해. 아, 잠깐만. 엄마 다 생각이 있어. 잠깐만. 아이고, 정말로. 아가씨. 아기. 아기야? 아기, 아기. 아, 이건 말랑말랑해. 그렇지. 하이, 잘 먹어야지, 먹네. 됐어, 끝. 끝. 이건 다 돌이야, 돌. 완전 돌. 이거 이상해. 엄마 불량 가져왔어. 엄마 더 자고 싶은데? 엄마 주말인데? 더 자면 안 돼? 응, 아파. 엄마 얼굴 긁지 마. 엄마, 얼굴 상처 나. 엄마, 얼굴 상처 나. 아야, 아파, 인마. 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무거워. 핑크색 넥카라 많이 지저분해져서 노란색으로 오늘 바꿔줄 거예요. 센 노란 해바라기 유치원색. 근데 여기를 조금 잘라야 돼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 같은 사이즈인데? 아, 진짜 조금만 자르는구나. 이만큼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이만큼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어, 아파. 눈치실수. 아 flood. 아이, 착해. 안 작지? 놀랄하지? 너는 나의 눈치실수. 여기가 안 작아. 이빨아, 안 작아. 널널해.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새 거에요 새 거에요 새 거에요 아이 귀여워 유주 Tru처 유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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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